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좀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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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이제 여러분 좀 좋아 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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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TV 산하의 오역 우리는 부질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정을 합니다 아이고 그때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며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그때 그 선조가 말이지 그때 보냈던 정사와 부사가 의견이 일치해서 대비했었으면 또 이휼국의 10만 양병서를 받아들였으면 이런 가정을 하게 되는데 부질없음을 알면서도 그런 가정을 한다는 것 즉 역사를 통해서 뭔가 좀 배우고 싶어하는 아쉬움을 달려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미래를 밝혀야 되는데 사람은 참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게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한다는 오류를 반복한다는 의미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를 되짚어보는 게 의미가 결코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의미에서 산하의 오역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산하의 오역이란 이름으로 역사를 되짚어보고 발굴하려고 그러는 거 역시 전공과는 무관하게 살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보상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저도 모르게 뭐 지금도 그냥 제가 재미로 하는 거니까요 어떤 뭐 사명감 같은 거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재미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올해 이런 산하의 오역이란 이름으로 처음에 글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트위터에서는 짤막하게 했었고요 근데 페이스북 옮긴 다음에 했으니까 2011년 3월 1일부터 조금씩 길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들이 살았던 오늘였나요? 짤막이? 네 그거 나온 지도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오는 10년 됐죠 그러면 후속 다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곧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오시면 꼭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개방송도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1월 말에서 2월 초로 넘어가고 있는 이 시기에 오늘은 어떤 얘기를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먼저 군사용어를 한번 배워볼까요? 양동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양동작전은 성동격소와 비슷한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이쪽을 친 듯하면서 저쪽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적 사건 또한 그런 게 저희는 이제 1968년도 1월 21일 날 그 이제 이른바 북한의 특공대가 아 김신조 이하 네 네 서른 한 명의 특공대가 넘어왔었죠 네 네 네 청와대를 공격하다가 실패했는데 저희는 그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 1.21 사태라고 했었죠 네 네 그런데 이 사건도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요? 월남전과 월남전이랑 연관이 되어있다고요? 그 당시에 한국군의 어떤 군사단 병력이 빠진 상태였죠 월남에 가기 있었고요 아 그런데 김일성 또한 이제 그 이 월남전에 있어 혁명의 어떤 수출 차원에서 네 이민군을 보내겠다라고 몇 번씩 요청을 해요 호지명한테 아 그런데 호지명은 아 이건 우리 싸움이다 라고 거절을 하죠 네 그런데 어쨌건 그 와중에 이제 북한 또한 이제 월남 베트콤을 지원해야 됐었고 네 그런 마음이었고 네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겸사겸사 또한 성공하면 좋은 거고 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음모를 꾸민 거죠 결국은 서른 한 명 중에서 한 명은 남한에 남았고 네 한 명만이 살아남아서 한 명은 위에 올라가서 그 김신조 씨에 따르면 네 노무현 정권 때 이제 그 송이버섯 선물을 들고 왔던 그 상장 인민군 상장이 그 당시에 이제 특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식으로 따지면은 중장쯤에 아니요 상장이면 대장위죠 아 그렇습니까 네 거기는 준장이 없으니까 준장이 없으니까 엄청난 별 4개죠 뭐 예예예 고위급으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맞다면 김신조 씨의 회고가 맞다면 저는 그 심리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대체 그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이유가 뭘까 그럼 뭐 그때는 고생했지 한번 갔다 오시오 이건지 아니면 저희한테 이 남쪽한테 누군지 알아보겠어 이런 느낌인지 아무튼 뭐 김신조 씨의 회고에 따르면 그 당시에 그 박경식인가 그런데 그 상장이 같이 왔던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짓궂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게 베트남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 1.21 사태가 네 그 당시에 한국군이 사단 병력이 가서 싸우고 있었고요 그렇고요 그러니까 남한을 교란시킴으로써 그 부대를 뺄 수도 있고 또한 동시에 북쪽은 소요할 것이 없는 것이 만약에 일이 잘못되더라도 미국이 전쟁을 동시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양동작전이라고 표현하셨군요 베트남과 한반도 베트남과 같이 만족시키는 이제 그랬던 것이고 또 공교롭게도 1월 21일 같은 날 그 월남전에서 유명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캐산 전투라고 캐산 전투 그러니까 베트남 이제 휴전선 같은 개념이 중간선에 있던 기지인데 여기를 베트콩 공격을 하죠 여기 상당한 미군도 되게 명예를 갖고 싸우고 또 이제 이 베트콩도 되게 열심히 공격을 합니다 가만있어 68년 1월이면 그게 그 유명한 구정공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구정은 1월 31일이었어요 즉 열흘 전에 거기를 때린 겁니다 이것 또한 양동작전이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캐산을 침으로써 거기에 신경을 집중을 시키면서 그 와중에 구정대공세를 위해서 그 베트콩과 남쪽의 베트남 해방전선과 또 북베트남 같은 경우는 열심히 땅굴을 파고 또 탄약을 나르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심지어는 1월 31일 설인데 그것에 제안을 하죠 우리 일주일 쉬자 휴전하자 라고 제안을 해요 제안을 했는데 북쪽이 그런데 그 휴전기간 동안 마음을 놓은 사이에 전국 각지에 잠입을 하죠 그리고 1월 31일 밤 1월 31일 새벽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시작해서 거의 전국적으로 전 도시에서 이제 시가전 벌어지고 한 13개 도시는 넘어가고 정말로 큰 공세였어요 그랬군요 가장 극적인 것은 그 사건이었죠 미국 대사관이 공격받습니다 어디서요? 싸이공에서요 그래요? 싸이공에서 이제 베트콩들이 차를 타고 돌격을 해오는데 그걸 보고 사격을 해서 일단 제압을 했지만 어쨌건 이제 그게 다 실리죠 보도에 생방송이 뜨고 와 그러니까 지금 우리시로 US Embassy on the attack 지금 광화문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그렇죠 대사관에 북한군이 쳐들어온 거죠 똑같이 그런 얘기네요 아니면 남한에 암약하고 있었던 게릴라가 게릴라가 쳐들어온 거죠 와 그래가지고 미국 헌병도 많이 죽고요 한 5명 죽고 또 이쪽도 많이 죽었지만 근데 이제 사실 그 대공세는 전술적으로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미군과 남 베트남군이 대규모 공세에 다 나섰고 실제로 그 당시 이제 남 베트남의 해방전선 그쪽 역량은 대부분 다 삭감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공세를 위해서 다 써부었다가 다 털린 거죠 조직이 그렇군요 쉽게 얘기한 베트콩들이 희생이 컸다는군요 희생이 컸고 조직의 영향도 막이 됐고요 근데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꽤 좋은 공세였던 것이 그걸 통해서 미국 사람들 큰 충격을 받아요 아 이 전쟁이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우린 거의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한 그 대사관들이 공격받는 장면 그 다음 또 군인도 아닌 어떤 시민들이 베트남 일반 사람들이 게릴라들이 총을 두고 미국을 공격을 하고 대개 우리 대체 우리 누구랑 싸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큰 몫을 차지하게 된 게 지금 국민TV 9층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만 월터 크롱카이트라고 한 전설적인 앵커가 진실을 보도한 거죠 그렇죠 월남전에서 우리 잘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 전쟁을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이런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함으로써 미국의 시민들이 평범한 시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고 반전의 여론이 높아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 중에 가장 어떤 반전 여론을 어떤 이끈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은 좀 험악하죠 싸이공의 도살자 싸이공의 학살 라는 사진인데 그게 바로 오늘 바로 이제 응우엔곡로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응우엔응우 잠깐요 응우엔응우 응우엔이면 권의 권씨예요 그렇죠 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 당시 싸이공의 어떤 경찰 책임자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그 구정대공세 와중에 싸이공에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시가전으로 그런데 한 명이 끌려와요 베트콩이 그런데 이제 두루루 이제 서방자들이 같이 있는 와중에 권총을 딱 꺼냅니다 그리고는 이마에 딱 갖다 대고 총을 쏴버리죠 그 장면을 누가 찍어요 그 찍은 사람의 이름이 앤디 아담스 앤디 아담스 기자 그 사진은 아주 유명하죠 100주 대낮에 정식 재판도 걸치지 않고 그 당시에 응우엔 로앙은 정멸이 안 드러나고 옆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죽는 이의 얼굴은 그대로 나옵니다 공포에 질린 읽어진 입 총구를 피하는 눈 두려움 가득한 눈동자 그런데 그의 얼굴을 나중에 이제 죽을 때 그의 사진을 갖다가 보여줬을 때 그의 아내는 못 알아봤대요 남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남편이 평소의 표정이랑 너무 다르니까 아니라는 거 다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앤디 아담스의 회고를 보면 그렇습니다 난 포로가 있는 곳에서 불과 2미터도 안 된 곳에 서 있었지 그런데 응우엔 로앙이 천천히 총 쪽으로 손을 가져가더군 위협일 것 같았어 그런데 그가 총을 꺼들고 팔을 들어 올렸지 나도 카메라를 들었고 그리고 총을 쏴버리더군 나 또한 눌렀어 딸 둘과 뱃속의 아들의 아버지였던 베트콩은 그만 현장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그 양반이 죽은 사람이 양민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그 사람도 남 베트남 경찰과 공무원 그리고 가족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아 그 현장에서 체포됐던 거군요 월남전에서 베트콩 물론 민족적인 어떤 민족적인 정당성은 있었지 모르나 베트콩들도 무죄에 장악했습니다 그 장악성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이를테면 미군을 도왔던 베트남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거의 몰살당합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 이 전투에서 어떤 미국을 돕는 남 베트남 경찰과 공무원들은 거의 보는 족족 죽였죠 아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체포된 거였으니까 응우엔 오그루안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이 원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응우엔 이 권씨 이분이 이 직전에 가족의 불행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게릴라가 아니 그 남자가 죽은 남자가 민간인 보기였으므로 과연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어쨌건 그 사람은 현장에 세포됐었고요 네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이 뭐하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아 어쨌건 하지만 그는 구정은 대홍세 때 싸이공식 곳곳을 찔렀던 그런 게릴라의 이론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군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진 자체가 너무나 충격이 컸어요 네 그러니까 사진상으로는 경찰서장이 한 민간인 머리를 겨냥을 하고 딱 있었으니까 쏴고 죽여버리니까 그렇죠 자 우린 대체 누구를 위해 싸우는 것인가 누가 야만인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된 거죠 그랬군요 그리고 당장 그 응원의 로왕은 미국이 날려갑니다 잘라버려 해가지고 바로 잘려요 이게 1969년 2월 1일이군요 네 2월 1일이라는 상당히 좀 이제 그 다리도 하나 잃었다고 그래요 다리도 그 전투에서 이 서장이 네 되게 뭐랄까 되게 한이 많은 삶이었죠 이 사람도 그랬군요 근데 이제 그 별명이 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베트남의 도살자 베트남의 도살자 네 싸이공의 도살자 저는 애초에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코도 뺏적하고 그래가지고 미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리고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군인인 줄 알았는데 경찰이었어요 경찰서장이었군요 네 그런 폐망 직전에 남 베트남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살아요 네 미국에서 피자칩도 하고 하고 사는데 네 근데 그의 전력이 알려진 뒤에 그런 평생 이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음 이를테면 낙서가 막 적히는 거죠 난 니가 누군지 안다 썬업 비치 이런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또 계속 찾아오죠 언론이 찾아오고 지금 심정은 어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괴로워해요 울어요 나중에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나는 내가 할 일일 뿐이야 라고 우는 걸 제가 이제 다큐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아 예 그런 그 실제 모습도 아니고 그런 인터뷰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 이제 그 사진 한 장 전시는 평시랑 다르니까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렇죠 전시에서는 공격력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결처분이라는 것이 그때 횡행했다 하더라도 이게 전세계에 퍼져있는 그런 지구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을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앤디 아담스가 이제 인정을 해요 그 사진은 반쪽의 진실이었다 인정을 하고 장군은 배트공 하나를 죽였다 나는 카메라로 장군을 죽였다 라고 얘기해요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무기다 사람들은 그걸 믿는다 그러나 어떠한 도정 없이 사진은 거짓말하기도 한다 네 그것들은 오직 반쪽의 진실만으로 말할 뿐이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얘기까지 합니다 뭐라고요? 사진이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네 만약 당신이 그 장군이 되어 그 장소 그 시각에 그 더운 날 네 세 명의 미군 병사를 죽인 소노삐이 잡았다고 할 때 네 어찌할 것인가 네 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어쨌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비극인 것이고 또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었죠 등을 보이고 있는 이 응우엔 응우옥 로안 이 사람이 사진기자를 의식했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그렇죠 지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그 어차피 이 게릴라들은 네 어떤 제네바 협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포로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냥 범인일 뿐이었죠 그러니까 직결처분이 가능하잖아요 가능 그러니까 합법이지만 네 저는 그 합법이라는 것이 또 얼마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때 네 네 어쨌건 뭐 양쪽 다 그러니까 응우엔 옥 로앙도 이제 가해자였지만 피해자가 되기도 했었고 네 또한 뭐 죽은 사람 많을 것도 없고 네 어떤 그런 슬픈 일이 있었고 근데 동시에 이런 사진으로 인해서 월남전은 어떤 생생한 어떤 사진과 네 어떤 그 저널리즘이 전쟁에 접근한 네 마지막 케이스가 됩니다 마지막 케이스 네 왜냐하면 너무나 그 이 국방부 미국에서 보기에 네 이 언론 힘이 큰 거예요 아 이 사진 하나가 그래요 나쁘기도 하니까 네 네 그때부터는 이른바 종군 기자회를 제안을 하고 음 접근을 차단하고 그리고 어디 아늑한 데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제공한 영상만 가지고 네 글을 쓰게 하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저널리즘이 형성이 된 거죠 길들여진 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아프간전이나 또 이라크전쟁 이럴 때는 전국기자들을 모아갖고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길들여서 내보냈다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베트남에서 이런 걸 봤지만 네 이라크전에서나 아프간에서 얼마 죽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죽었는지 네 또 어떻게 미군도 어떻게 죽었는지 거의 모르죠 그랬군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구정대공세에 찍혔던 사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내 그런 전쟁운자들에게는 이 기자가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니 반쪽이 진실인데 네 하지만 그때 이 기자는 이 사진을 참 어떻게 보면 잘 이용했고 반쪽의 진실을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싸이공의 도살자라는 이미지만 부각을 시켰을 뿐이죠 나중에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만 그렇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진 자체가 그러니까 사실 아담스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만 찍었을 뿐입니다 이 자체가 충격했던 거였지 아담스가 뭐 도적한 건 아니었고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싸이공의 도살자 1969년 2월 1일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와도 무관하지 않다 즉 그 며칠 전에 열흘 전에 있었던 뭡니까 1.11 사태 김신조 양동작전 호치민에게 파병을 그렇죠 베트남의 파병을 제안했습니다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 네 정통올람에서 저희 국군과 인민군이 붙을 수도 있었죠 그렇군요 어이구 살 떨리는 얘기네 그러고 보면은 굿모닝 베트남이란 영화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베트남전의 라는 점에 있어서 어쩌면 반쪽이 진실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굿모닝 베트남 경우는 미국인들이 현실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그런 과정을 그린 영화라고 할 때 되게 의미가 깊은 영화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돌아가신 그분 주인공으로 나왔습니다만 친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베트콩이더라 그렇죠 라는 그런 그러면서 인간적인 배신감까지 안고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루비 윌리암스죠 네 루비 윌리암스 자 그러면서 루이 암스트롱이 불러주는 What a wonderful world 운영 베트남의 주제곡을 들으면서 이 에피소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명곡이에요 루이 암스트롱의 명곡 What a wonderful world 사치모라는 별명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워크리에서 공연도 했었죠 그때 가 쓰고 도포 입고 담배 때까지 이렇게 물고 있던 사진도 유명합니다만 그러고 보니까 흑인들이 예술계 그리고 스포츠계에서 많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만 유난히도 제가 봤을 때는 몸을 드러내는 스포츠 몸을 많이 드러내는 노출이 심한 그런 스포츠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했다라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돈이 많이 든 경기 이런 거에서도 좀 약했었죠 요즘은 좀 아닙니다만 수영도 못하죠 알려져 있죠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인가 아니면은 그건 모르겠습니다 수영 자체가 조금 접근이 힘든 종목일 수 있겠죠 수영장에서 수영한 자체가 힘드니까 그런데 알 수 없는 게 사실 아베베 선수가 네 맨발 아베베 우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어요 흑인들은 장거리에 약하다 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말하면 우승글이 되지만 지금은 뭐 1,2,3위부터 해야 전부 다 흑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베베가 우승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단거리는 빠르지 몰라도 네 장거리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영도 모르는 거죠 그렇군요 1993년 2월 6일 얘기입니다 테니스의 검은 별 아서애씨 아서애씨 이 양반이 돌아가신 날인데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얘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미국 스포츠판에서 흑인들을 갑자기 뺀다면 어떻게 될까요 흑인들을 뺀다 문 닫을 겁니다 아마 일단 재미가 없을 거예요 재미없고 실력도 네 그런데 그 흑인들이 스포츠 뭐 농구 아이스하키 프로야구 미식축구 등등에 끼어든 게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반세기밖에 안 돼요 아 이를테면 베이브루스 같은 경우는 흑인과 경계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의 최초인 제키 러빈슨 같은 경우는 대놓고 이를테면 경계 나가면 흑인하고 경계하다는 이런 젠장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됐고요 최초의 아이스하키리가였던 윌리오리 같은 경우는 목화꽃을 막 세례를 받아요 그게 축하가 아니고요 경기장에서 네 축하가 아니고 그겁니다 가서 목화 놨다라 목화 놨다는 새끼가 지금 여기와 지금 우리 백인들이랑 분멸이었어요 아 그랬군요 하지만 그들은 꿋꿋이 이겨내고 어떤 그 명예의 전당에 올랐죠 아유 제키 러빈슨 같은 경우는 정말 위대한 선수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테니스의 아하스하이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테니스가 좀 뭐랄까요 더 어떤 이 서양에서도 약간 귀족들이 한다는 그런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태어난 건 1943년생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태어날 때 한창이던 전쟁 때 2차 대전 때만 해도 흑인들은 미 정규군에 입대나 하더라도 전투병은 못됐었어요 식당에서 요의를 하구나 추사병이나 공병대 네 로우트로 근무했었죠 음 그만큼 인종차별이 심했습니다 한국전쟁 때도 흑백이 섞이지 않았어요 아 흑인들이 오긴 왔습니다 전투병으로 네 그런데 흑인 연대가 있었어요 흑인들만 구성돼요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부대 편성을 그럼 거기 연대장은 백인이었겠네요 백인이었군요 아이고 보니까 버지니아 출신이네요 네 버지니아가 또 인종차별 심하게 유명한 데죠 남북군의 어떤 남북전쟁할 때 남부의 중심이 됐었고요 아 맞아요 레이차스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버지니아 출신이고 조지아 아 조지아 출신인데 남북 조지아 오마마인드라는 명곡도 냈습니다만 그분이 한참 출세했을 때도 고향의 버지니아 조지아를 가서 공연을 하지 못했었어요 나중에 늙어서 갔었습니다만 그만큼 조지아나 버지니아 같은 남부는 흑백차별이 좀 심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심해서 테니스 같은 경우는 아예 흑인들은 테니스 때 못 나간다는 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제 애신 운이 참 좋았던 게 아버지가 테니스 코트가 있는 공원 관리인이었어요 그래서 운 좋게 어릴 때부터 라켓 잡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하도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소질을 보였던 거죠 그래서 장학생으로서 UCLA 대학에 갑니다 이게 1963년 일이었어요 그리고 흑인 최초로 국가 대항전인 데이비스 컵 대표 선발되고요 그 이후에 점점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데이비스 컵이라고 하면 우리도 알고 있는 국가 대항전이죠 1968년 같은 경우는 정말 세계사적인 격변식이었어요 월남전도 있었고요 말씀드린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흑인 인종 분규 그 흑인들의 항쟁이 절정이될 때였습니다 킹 목사가 암살되고 또 올림픽에서 그 흑인 선수가 이렇게 검은 장갑을 끼고 손을 올렸던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고 그런 시기였죠 1968년 바로 그 해 특히도 흑인들의 범죽이 어려웠던 귀족적인 스포츠 테니스에서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죠 아서 애씨가 US 오픈 정상의 선거입니다 US 오픈은 유명한 경기잖아요 그렇죠 흑인이 인종적으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흑인도 잘할 수 있다 능근을 갖다가 아주 보통 사실인데 그전에는 그걸 수용 못했거든요 백인들이 어떻게 해도 흑인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그렇죠 너희들은 뭐 무식하게 달리는 것만 잘하고 힘이나 쓰지 무슨 이런 거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정교한 운동은 너희들 못해 라고 생각을 이제 그걸 코트에 꺾은 거죠 흑인들은 애씨를 자랑스러워 했지만 또한 동시에 그 당시에 미국을 휩쓸던 인권투쟁에 동참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테니스만 치던 그 사람을 되게 약간 못마땅했어요 너는 흑인이 아니냐 왜 동참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었고요 그런데 애씨를 조금 다른 당식으로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요 그가 이제 남아공에서 이제 오픈대가 열려요 남아공 오픈대가 열리는데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부당해요 흑인이라서 그 당시 남아공 유명한 참여국가였죠 그렇죠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악명높은 계속 노력을 해요 왜 못하냐 그래서 이제 그 한 끝에 결국 참가됩니다 정말 자존신도 없냐 그런 비난을 받으면서 계속 출전을 요청을 해요 그리고 해서 이제 코트에 섭니다 그런데 그 결승전에서 그런 요청을 해요 어떤 거예요 경기장에 흑인들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아 경기장 출입조차 안 됐던 흑인들을 갔다가 요청을 한 겁니다 강경하게 요구해요 그래서 흑인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그 앞에서 이 검은 피부의 피부의 흑인 아프리카 개의 미국인은 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흑인들이 열광하죠 그에게 이제 별명을 시포라고 했더니 신의 선물 줄루 말이랍니다 줄루라면 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그쪽에 살고 있었던 줄루족 줄루족 네 그때 기억 때문에 넬슨 만델라가 추록하신 다음에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이 애시였다고 그래요 아 그랬군요 그만큼 되게 유명했던 흑인들로서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런 이름이었겠군요 그리고 이제 애시는 그 75년도에는 테니스의 번고장 윈블던 코트에서 또 우승을 합니다 야 그리고 19세기에 시작된 그 경기에서 흑인은 그가 처음이었어요 야 아마 제가 생각할 때 마지막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처음이었습니다 야 1975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서른이 넘은 예 예 그런 노장이었는데 네 네 이제 그 뒤에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테니스를 그만둡니다 네 근데 그의 진가는 정말로 어떤 이 스포츠 밴으로서 또 인간 우수 진가는 그 뒤에 발휘돼요 아 그래요 예 그는 오히려 헌신적인 인권운동가로서 다시 역할을 맡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전에 비난 들었던 너는 어 뭐하냐 왜 우리 운동은 과당하지 않냐 너는 흑인들로서 자존심도 없느냐 예 그런 비난의 어떤 포안을 풀게도 하듯이 네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게 1985년도였거든요 네 근데 바로 그 해에 네 그는 그 남아공정부의 아프라테이트 인종차별경제에 반대한 시위에 가담했다가 체포됩니다 아 그랬군요 뭐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그에게 비극이 닥치는 게 1990년 닥치는데 네 그 심장이상 때문에 받은 수술 와중에 네 그 혈액을 수혈받는데 네 그게 에이지에 감염된 걸 받은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에이지에 걸립니다 그렇군요 그는 그 사실을 밝힐 밝혔고요 네 그 뒤에 더 열성적으로 사회활동이 맙니다 그러니까 예 에이지 퇴치를 위한 에이지 연구소 이사가 됐고 네 또 재단을 설립했고 네 또 에이지를 사회에 올바르게 알린 노력을 했고요 네 또 자신과 처지의 흑인 스포츠 선수들 네 그리고 부러워한 청소년들한테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 에이지는 지금도 아주 치명적인 병이지만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걸리면 죽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그 죽음을 이제 그 그런 소식을 들은 다음에 네 더 열성적으로 사회활동을 임한 거죠 그리고 생을 정리하면서 놀러다닌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이제 부러워한 청소년들한테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은 윈블던 우승이 아니었다 네 또 유해수 오픈도 아니었다 음 대학을 졸업하고 네 할머니한테 가운을 입힌 날 그게 제일 기뻤다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애단한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운동을 지금 삼지 말라는 충고였어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에 너무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하다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음 또 많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한 거죠 하긴 스포스타는 몇 명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이름 없이 사라져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대체 여러분 중 몇 명이 NBA 선수가 되고 매니저트일 것 같습니까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 아 공부를 해서 의사나 회사가 되세요 라고 충고했던 겁니다 그게 확률이 훨씬 높다 높다라고 얘기한 거죠 네 아 이분이 상당히 이성적인 분이군요 네 그러니까 죽기 그만큼 또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미국 흑인들 교육 시스템이 안 좋으니까 네 그저 운동만 꿈 바라보고 농구공을 치고 야구를 하고 실패하면 똑같이 돼버리니까 공교육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죠 사교육 시장이 너무 크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미국의 공립학교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좀 사정이 나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그야말로 돈 있는 사람들은 애들을 사립학교에 보내지 그렇죠 공립학교에 안 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돈 없는 흑인들 같은 경우에 공립학교라든가 이렇게 되면 공립학교를 좀 비난한 것 같긴 합니다만 미국의 그런 교육에 있어서 비무격차가 심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스웨이 씨도 어떤 운동선수 나쁘다는 게 아니었겠죠 정말 이런 상황에서 농구공과 야구배트에 희망 걸지 말자 그렇군요 얘기였겠죠 그는 죽기 1년 전에도 미국 정부의 대IT 정책 IT라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흑인들의 나라죠 거기 정책에 반대한 시위를 벌였고요 또 체포됩니다 죽기 1년 전에 말이죠 그때는 변화가 깊어졌을 텐데 그 육체를 이끌고 마지막까지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을 하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감동적인 멘트인데 세상이 나를 테니스 선수로만 기억한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나를 테니스 선수로만 기억한다면 나는 실패했다는 거죠 아유 소름끼치네요 그러니까 그가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는 가슴이 서늘했는데 아마 저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실패를 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공한 테니스 선수 이기 전에 나는 인간이고 무엇보다도 인권으로 해서 노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테니스 선수로만 기억되면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랬군요 그는 이렇게 그 병석에 누워가지고 참 감동을 시키는데 그 참 근데 정말로 운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신장 때문에 술을 받았고 그 피 때문에 이제 에이지에 걸린 거고요 아마 누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이냐 그러게요 정말 통탄도 할 것이고 저주도 하겠죠 네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이런 말을 남겨요 불행이 닥쳐온 순간 네 내가 신이시여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는 것은 불행보다 훨씬 더 많았던 행복의 순간에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군요 행복의 순간에 왜 저한테 이런 거 주십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게 안 묻죠 그렇게 안 묻었기 때문에 나 또한 불행의 순간에 왜 접니까 라고 묻지 않겠다는 거였죠 이분은 이분은 그야말로 테니스를 아시는 분에게는 전설과 같은 존재이겠습니다만 오늘 저는 이분의 이름을 처음 접하거든요 이분이 하셨던 행위 이분을 알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93년 2월 6일 세상을 떠나신 아서 A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음악 하나 듣고 아이고 폴 맥카트니와 스티비 원더가 만들고 부른 에버니 앤 아이보리 이거를 듣겠습니다 턱 오브 워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줄다리기쯤으로 해석되는 그런 앨범에 있었던 에버니 앤 아이보리 건반 위에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만들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한가 백인인 폴 맥카트니 흑인인 스티비 원더가 함께 불렀던 명곡이었습니다 빌보드 차트에서 1위까지 올라섰죠 다음 얘기는 어떤 거 해주시겠습니까 1942년 2월 3일에 일어난 2월 3일 초세이의 비극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요 초세이요? 네 탄광 이름입니다 일본의 아 일본 탄광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때쯤 1942년 2월 3일쯤이면 정말 바야흐로 대일본 제국의 우길기 그 일장기가 태평양 전역에서 날릴 때였습니다 맞아요 미드웨이 해전이 1943년인가 그랬으니까 그때 예봉이 꺾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진주만 기습으로 미국 태평양들을 전멸시키고 일본은 거의 전광스커와 같이 서구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로 진공을 해갔죠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등 전역에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쯤이라면 아마 일본군이 고립된 요새 싱가포르를 포위하고 언제 칠까를 고민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아 그 정도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전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물품은 한 점씩 들어가는 법이죠 석유, 석탄 등등은 석유는 원래 안 났지만 석탄은 좀 달랐어요 일본에서 많이 나니까 네 맞아요 각지의 탕광에서는 한 움큼의 탄을 더 캐자고 열심히 곡괭이지를 했었고 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그 이제 이른바 관부 연락선의 기향지였던 시모노 새끼에서 조금 떨어진 우베란 시가 있습니다 그 우베시의 니시카와 해변에서 보면은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어떤 구조물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바다 뭐 딱 써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해적까지 파고 들어간 탄광의 송풍구였어요 아 그러니까 바다 밑이었죠 탄광이 탄광이 바다 밑이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탄광이 바담이 돼 있으니까 이 송풍을 위해서 네 네 송풍구를 내고 네 거기에 이제 기둥을 심어가지고 했던 거죠 마치 잔만경처럼 그런 식으로 올라와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초세의 탄광은 연간 15만 톤의 석탄을 캐 내던 네 일본 최대의 탄광 중 하나였습니다 아 이거 해저 탄광으로서는 최대 네 그런데 그 탄광의 광부들 상당수가 이제 조선인들이었어요 네 이 조선인들이 그 일제가 국민 진영령 바란 게 1939년 7월 39년 7월 네 약 200만 명의 조선인들이 네 이제 모집돼서 일본 각지에 보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세의 탄광에 왔던 분들도 바로 그들이었죠 네 그러니까 대충 연인은 한 1258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많았군요 바다 밑 또 땅 밑에서 네 탄광 내에서 가장 힘든 작업에는 골라 투입됐고요 네 그 탈주를 막기 위해서 뭐 한 4미터 가까운 담장이 쳐 있었고요 네 거기서 갇혀 지내야 됐었고 그리고 식사는 거의 주먹밥 닭광 단무지 소금물이 다였고 아니 수영자보다도 못한 축구였네요 하루 12시간 노동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심한 경우는 뭐 20시간 됐다고도 하고요 세상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일당은 2원칙이었는데 네 그나마 저축을 이제 강요했기 때문에 정말로 짓궐이 받았 거죠 나중에 받지도 못했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구호는 그거였습니다 한 상자 더 키고 죽자 하 이거 은쿠 외치면서 이제 내몰았던 거죠 네 그런데 운명의 날 2월 3일이 왔습니다 1942년 1942년 2월 3일 날 잠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미드 회전이 43년이라고 그랬는데 2년이죠 42년 5월 달에요 5월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석 달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일본군의 기세가 최전성기였죠 네 아무튼 1942년 2월 3일 네 아주 맑은 날이었고 뭐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 말했다고 하는데 네 갑자기 그 날벼락이 이제 해저에서 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안서 1km 떨어진 바다 밑에서 안발이 무너진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해저 갱도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네 갱도가 붕괴된 거예요 세상에 일본인들은 얼마 전부터 탄광에 물이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작업을 강행했고 네 심지어 비버린 사람까지 다 투입해서 네 캤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결국은 더 많은 탄을 캐기 위해서 갱도 위쪽 네 그러니까 해안 그 바다 쪽을 긁었고 네 천장이 약해지면서 네 무너진 거죠 아유 바닷물과 흙더미가 동시에 덮쳤습니다 아이고 일본 당국은 180명의 약 네 노동자가 이제 목숨을 잃었고 그중 133명이 음 조선인이었다고 그래요 하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탄광 측은 갱도로 통하는 입구를 봉쇄합니다 아니 구하려고 노력하자 바닷물이 흘러들어서 네 딴 마을까지 침수된다는 거였죠 세상에 죽을 힘을 다해서 입구를 찾았겠지만 입구를 찾아봐야 그들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막아놨으니까 네 탄광 측은 시신을 찾는 작업도 포기하고요 네 그냥 아예 탄광을 폐쇄해버렸어요 세상에 지금까지도 초세의 탄광에 죽어간 사람들은 바다 밑이나 또 그 땅 밑에 묻혀있습니다 어차피 사업성이 없으니까 네 그냥 수장을 시켜버린 거군요 그렇죠 세상에 그러니까 시신도 못 찾는 마당에 보상 따위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였고요 네 그 133명의 조설린들의 삶과 죽음은 역사소 갱도로 던져져버립니다 세상에 그 현장을 지켜봤던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아 그래요? 김경봉 씨라는 분인데 네 한 6년 전까지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에 따르면 바로 그분이 소세의 탄광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걸 지켜봤던 분이었죠 그러니까 현장에 있으면 돌아가셨죠 네 광부였는데 그날 작업에 투입된 사람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월 3일 오전 9시 반경에 그러니까 15시간 작업 마치고 돌아가던 그의 뒤에서 비상이 났다 는 소리가 들렸고 그랬군요 바다의 황기구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마치 고래가 물을 뿜듯이 하는 그런 물기둥이 확 나왔다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사고 3일 뒤에 그런 탄광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사람들한테는 그 쌀 한 간만이 현상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잡힐 경우는 대개는 죽었습니다 맞아서 아니 무슨 감옥에 넣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맞아 죽었다고요 네 정말 야만이 따로 없군요 네 하지만 그는 눈앞에서 그 같이 일하면서 밥 먹었던 그 사람들이 네 그렇게 묻히는 걸 보고 어떻게 그 있었겠습니까 탈출을 했죠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었군요 네 그는 이제 효고현의 근처에 이제 마을의 그 역시 선인집에 숨어있다가 네 이제 발각돼서 끌려갑니다 아이고 근데 다행히 생존을 해서 해방라였죠 아 아 그는 그 그 집단 폭행을 당한 후유증으로 오른팔을 거의 못 썼다고 하고요 네 또 이제 전쟁 때 또 참전을 해서 네 이 청력을 잃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 한국 현대사의 어떤 거센 발톱이 네 아주 골라서 핥힌 분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아 평생을 문명으로 지내시다가 네 네 그는 이제 그 몇 년 전에 한글을 깨치셔가지고 네 그 노트에 그분이 그분의 경험을 썼다고 해요 그분의 경험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잡지에 실린 게 벌써 한참 전이니까 네 그분이 얼마나 기록하셨는지 네 또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1942년 2월 3일 네 정말 그분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요 오늘 왔다고 지금 마야 살아계신다면 네 그날을 어떻게 회고하고 어떻게 맞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분은 그 꽉 다친 탄광 입구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 또 그 안에 있던 사람 이름을 몇 명이나 기억하실지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거는 더 이상 기구할 수 없다 싶은 그의 삶이 네 그분이 뒤늦게 깨친 한글을 통해서 그 노트에 온전히 기록됐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규수의 탄광 얘기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베나 아소 특히 아소 아소 탄광이라고 했죠 아소 집안이 바로 그런 탄광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었고 그 후에 총리도 했습니다만 그리고 호카이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조선인들이 징용당해서 억울하게 죽었습니다만 저 이 우벳이 압니다 우벳이 가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우벳이 앞바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때 못 들었거든요 우벳이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작지 않은 그런 도시에 바다까지 끌려가서 강제 징용을 하다가 돌아오지 못한 이분들 시신조차 찾지 못한 이분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초세의 탄광의 비극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산하의 오역 2월 첫째 주 시간이었는데 얘기 다 하신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끝나는데 그러면 노래를 좀 더 듣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의미로 꼭 이 내용은 압니다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Don't forget to remember 비즈니스 음악을 듣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다운로드하기